안 울리세요? 뒤로 걸으시는 게 익숙하시겠어요 카메라 감독님은 제 질문에 대답을 하면 안 되시죠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세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거에 좀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거 생각하는 건 한 4곡 정도인데 되게 많네요 선곡에 대해서 전권 줄 거예요 아 저 같아요? 좋은 것 같아요